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당 일간지인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중립적인 뉴스 출처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요일 스천성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본적으로 채굴업체들은 전력을 끄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다른 지역의 암호화폐 채굴을 단속했다.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주말 스천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중국 비트코인 채굴의 90%가 폐쇄됐다. 암호 채굴에 할당된 컴퓨팅 계산 능력은 해시레이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측정된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토큰이 채굴되는 속도인데 놀랄 것도 없이 중국 정부가 채굴업체들을 폐쇄하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급락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전체 해시레이트는 4월 최고치보다 약 48% 하락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블록체인을 느리고 덜 안정적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기계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 거래의 수와 같은 다른 많은 요소들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 하락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트코인 해시율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작년 이맘때에도 거의 그대로이고 2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강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 인터넷 저널은 지난 5월 중국의 채굴업자 단속이 자신들의 사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그것은 여전히 해외 고객들에게 채굴장비를 판매할 수 있고 자체 채굴 작업에 대한 계획도 중복밖에 있다. 비트코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주목하겠다. 그리고 2021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방금 타프로트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승인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사용 사례를 허용할 것이다. 타프로트는 11월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일단 이 새로운 사용 사례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면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중국의 억압을 피해서 BTC 채굴자들은 특히 미국으로 그들의 작전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낮은 전기 가격은 채굴자들을 텍사스로 끌어들였는데 텍사스주는 또한 치나무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이달 초 그렉 에부트 주지사는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플로리다 마이애미 시장인 프란시스 스와레즈는 최근 중국에서 온 채굴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애미가 값싼 원자력을 감안할 때 에너지 집약적인 채굴 작전에 이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채굴업체 비트마이닝은 자사의 암호화폐 채굴기 1차 배치를 카자흐스탄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비트마이닝은 중앙아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센터에서 카자흐스탄에 본사를 둔 익명의 한 회사와 구속력 있는 투자 기간표를 작성했다. 비트마이닝은 총 전력 용량이 100메가와트인 카자흐스탄 채굴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건설 운영하기 위해 933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비트마이닝은 카자흐스탄 채굴 데이터센터에 8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그 지역 파트너는 나머지 20%를 보유하게 된다. 이 첫 번째 배치는 최대 해시속도 용량이 18.2PH인 320개의 마이닝 머신으로 구성되었다. 그 회사는 6월 27일까지 이 기계들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해시속도 용량이 102.3PH인 2600대의 채굴 기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배치가 7월 1일 이전의 카자흐스탄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시한 펑량 비트마이닝 대표는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초기 이주의 혜택이 세계적으로 진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데 민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카자흐스탄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월요일의 폭락은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최대 은행과 결제 회사들을 소환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한 발표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화요일의 가격 움직임은 아시아 트레이더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장이 이 소식에 과민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EQONX의 판매 책임자인 저스틴 단에다는 어제 나온 것은 올해 초 이전의 금지 발표의 4분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레버리지, 대규모 참가자, 펀더멘털 측면의 이슈들은 암호화폐가 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4만 달러에 달하는 또 다른 시도가 실패한 후 비트코인 가격 조치가 3만 달러 대 초반으로 돌아왔다. 황소의 노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매일의 시간대에 데드크로스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약세를 가장하고 국매도 거래자들을 쥐어짜고 순식간에 가격을 더 높게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무대는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조치와 몇 가지 주요 기술 지표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펌프 중 하나를 중심으로 그 움직임을 밀접하게 무방하고 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그런 일이 올까. 시장은 순환적이며 추세는 수년, 수개월, 수조, 심지어 수일 동안 확장될 수 있다. 기술 분석가들은 추세의 가장 초기 징후를 찾고 가능한 한 그 추세를 이용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랙목요일 최저치로부터의 비트코인 상승세는 분명히 끝났고 하락세가 시작되는지 여부와 더 지배적인 1차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두고 현재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더 큰 불시장이 이제 끝났다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짧은 것 중 하나이다. 분석가들은 사이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것은 황소 사이클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이론에 대한 신빙성을 더한다. 대신 3위 암호화폐의 가격 조치는 2019년 6월 마지막 주요 상위권에 이어진 기술 패턴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 6월 최고치에서 폭락한 뒤 급격한 하락세에 이어 통합이 이어졌다. 지금도 같은 것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몇몇 투자 지표들이 비슷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말해주고 있을 수 있다. 약세 시장 바닥 이후 각각의 주요한 탑은 엘리엇 웨이브 원리에 기초한 오팟 충격 파동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다시 내려가는 길에 RSI와 LMA CD는 곡선형 다운 트렌드 저항선을 따라 몇 개의 낮은 보물이와 수조를 만들었다. 두 경우 모두 1일 차트에서 데드크로스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크로스는 지난번에 설치되었을 때 역사를 만드는 펌프로 바뀌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일 RSI 지진은 손실되었고 그 결과 또 다른 압력이 낮아지고 가격 차트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난번 LMA CD는 또한 하루 단 한 번 일시적으로 건너갔고 그 후 데드크로스 위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뒤따랐는데 이는 이틀에 걸쳐 40% 이상 움직인다. 비트코인의 비슷한 비율 상승은 암호화를 4만 5천 달러 이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5만 달러의 저항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수준을 다시 상회하면 불시장이 여전히 가동되는 반면 현재 수준에서의 또 다른 더 깊은 폭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엘리엇 웨이브에 따르면 훨씬 더 깊은 조정이라도 최저만 4천 달러까지이고 불시장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자막 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